여기는 신림역에서 56번 출국의 패션문화의 거리 인근이구요 방이 요 집의 장점은 신림역에서 가깝고 언덕 없고 평지에 상가 많고 밤에도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 땅값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게 지상층이고 500에 40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은 손님들이 일단은 신림력만 된다 그리고 깔끔해야 되고 분리형 집이어야 된다 하면 여기를 보여주고요 왜냐하면 500에 40에 여태껏 제 영상에 신대방역 집이 많아서 방이 작아 보이죠? 신림력은 좀 더 비쌉니다 이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2m60cm 벽걸이 에어컨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m40cm이에요 방이 원룸치고 큰 방은 아닌데 신림력 이쪽 출구방향에서 500에 40으로 지상층이 있긴 있지만 이 정도 깔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000에 40이나 500에 45만원도 괜찮다고 하면 다른 방을 보여주겠지만 분리형 깔끔한 거는 이 정도가 신림력 쪽에서는 괜찮은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월세를 깎아서 더 좋은 집을 찾을 수 있지만 평균 시세가 그렇다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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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